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케이크와 빵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식당에 면을 먹어야 해요. 그릇에 면을 먹어야 해요. 면을 먹어야 해요. 면을 먹어야 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는 엄청 맛있었어요 소스는 마요네즈가 매우 잘 어울려요 소스는 정말 맛있는데 소스는 너무 좋아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서 소스는 너무 맛있어 소스는 너무 맛있어서 닭다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마시멜로우 정말 맛있어여 너무 맛있어 오징어 랍스터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닭다리 오징어 랍스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네요 너무 맛있어 만원 너무 맛있어 저거는 이제 마늘을 먹었을 때 이리와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먹으러 왔어요 다음은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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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계란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계란 닭다리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리였습니다.